JS 3층 매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와봤습니다. 1,2,3층으로 되어있는데 JS 공장은 태국에 있고 여기에 지금 오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쪽에는 JS J.S. 브랜드 지금 밖은 다 논이네 빌더인 모양이네요 디자인은 심플하고 B랑 월드팟 J.S. 콤보드도 있고 작은 소포도 이렇게 논에 사원이 있고 모내기도 해놨네 모내기가 아닌데? 저거는 다른건데? 맞나? 뭐가 맞나? 약간 좀 다른 느낌이지만 뭐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목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논이 있고 논에 뭐 개구리라도 있나? 스케인을 해보니까 특별한건 아니에요 코코넛만들 저거 맞은편에는 집이니 저거 맞은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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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맞은편